신어물, 아니 맛있는 진화물인데요. 이상한거죠? 여기 언니의... 언니! 여기서 또 보내요. 미정씨. 혹시 나 여기로 사무으로 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집에서 별로 멀지 않고 해서 말한다. 고향으로 간거 아니었어요? 고향이요? 내 고향 갔다 그럽니까? 갑자기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해놓고 저는. 내 고향 갔다 그럽니까? 양심을 전당포에 맡기고 잖아. 딱 한 번 쉬는건데 아주 아까워서 심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니까. 너무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새로 산구들 못생겨갖고 같이 뭡니까? 쫓겨나다니 고향으로 간게 아니고 내 쫓긴거요? 잠깐만 들어와.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가. 자세한건 언니한테 들으쇼. 휴식시간에 나온거라 매장에 다시 가봐야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간다고. 사모님 마주칠까봐 싫습니다. 그렇잖아도 이것 때문에 한 번은 와야지 하면서도. 얼굴보다 끔찍해서 안온걸요. 고맙습니다. 태워다 줄게요. 아 위롭습니다. 사모님 마주치면 어떡하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나가는 길이에요. 아 또 어디가려고. 잠깐만 다녀올게요. 아 저녁때 다 됐는데 네 어머님 물음 뭐라 그래. 모르겠다고 하세요. 가요. 갔다올게요. 안녕히 계셔. 로비에요. 바빠. 진료 지금 끝났잖아요. 시간 없어. 저녁은 먹을 거잖아요. 안돼. 시간 없대잖아. 그럼 올라갈까요? 오자고 했으면 할 말이 있을 거 아냐. 결혼이라는 거 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게 우습게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말았어야 해요. 요점이 뭐야. 서로 노력은 해봐야죠.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2층으로 올라와 자요. 웃기고 있네.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불길해서 싫다고 말했을 텐데. 좋아요. 그럼 나갈 때 나가더라도 확실한 이유나 알고 나가야겠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뮤지컬 보러 갔을 때 만난 거 가지고 양다리였다고 했다는데 그거 경호 씨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건가? 그때 상황 기억 안 나요?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한 거고. 그런데요.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정확하게 무슨 말인데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확인해서 변명 만들어낼 숙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말했던 거 사실 그대로예요. 손톱만큼의 거짓말도 없어요. 어떻게 믿어? 내가 봤어야 믿지. 내가 그랬다는 건 어떻게 믿나요? 내가 그러는 거 봤어요? 경호 씨는 내가 그러는 것도 못 봤고 안 그러는 것도 못 봤어요. 안 그러는 거 못 봐서 못 믿겠다면 그러는 것도 못 봤으면서 그건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자 다 그렇고 그렇잖아. 그건 답이 안 돼요. 믿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주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내 의사는 분명히 말했어. 집에서 나가라고요? 맞아.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믿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경호 씨 이러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경호 씨는 내가 택한 둥지예요. 날 밀쳐내지 말아요. 경호 씨가 나 버리면 나 갈 데가 없어요. 나 한 번만 믿어봐요. 잘할게요. 지금은 믿을 수 없어도 살아가면서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뭐 또 할 말이 남은 거야? 그럼 경호 씨가 결혼 전에 깨끗했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나요? 뭐야?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난 어떻게 경호 씨를 믿냐고요. 어디서 그 땅에 얼두당치지 않는 손을 짓거리고 있어. 날 그걸로 잡으려고. 안 봤으니 못 믿는다. 본 것만 믿는다. 경호 씨 논리에 대입하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알았어요. 역시 파혼 얘기는 핑계였군요. 트집 잡기 의미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람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소문을 냈을 리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내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여기서 끝내요. 재수완 자백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요. 중앙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실전 가득 안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진짜 전화로 생각했으면 좋아요. 그 Philippines은 사랑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당할 것입니다. 나는 너네도 안내로 생각했으니까요.